자 오늘 기말고사 있죠. 일찍 풀고 식사시간 좀 여유롭게 갈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 마지막 복수 한번 하죠. 자 1번부터 보죠. 장기부여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봤더니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장기부여특별공제가 되려면 전제조건 세 가지. 첫 번째 국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 다음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미등기 아니고 받을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자 2번 봤더니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국내고 부동산이고 3년 이상 보유했답니다. 딱 하나 미등기 아니냐 확인하면 되는데 미등기 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했으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맞죠. 3번에 봤더니 장기부여특별공제는 관리체분계액 인가전 토지분 건물분으로 한정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맞죠. 아까 조합원 입주권은 전체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토지나 건물분에 대해서만. 4번 장기부여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의 공제율을 곱한다. 틀렸죠. 가액이 아니라 차 2개. 차 2개. 5번 공제율이 14%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몇 년 보유했어요. 7년. 봤더니 1주택자가 아니네요. 그럼 몇 프로짜리. 2%짜리. 14% 맞죠.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고 자 2번 보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양도 차익의 100분의 60이래요. 그러면 장특공제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국내 입고 1주택이고 보유가 10년이고 거주도 5년이고 몇 프로짜리. 4%짜리네요. 1주택자고. 그죠.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4. 40%. 곱하기 4. 20%. 합의 60. 1번은 맞네요. 자 2번 봤더니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가 모두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것은. 그렇죠. 믿음께 하나뿐이죠. 맞고. 3번에 봤더니 장특공제가 안 된답니다. 장특공제가. 어디에 있는 것은. 외국에 있는 것은. 맞죠. 4번 봤더니 장특공제는 안 되는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5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래요. 50% 세율이 적용된다. 믿음께다 아니다. 믿음께 아니니까 기본공제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년짜리다 아니다. 아니다. 50%는 1년 미만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안 되고. 5번을 봤더니 장기보유특공제는 안 되고 기본공제는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B3용 토지입니다. B3용 토지인데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특공제 돼요 안 돼요. 되죠. 장특공제 되고 기본공제도 가능하고. 답은 5번이고. 3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봤더니 차선을 공제받을 수 있냐 없냐 문제가 나왔네요. 뭐 확인해라. 물건 같은 집안인지 다른 집안인지. 그래서 봤더니 지상권하고 신탁수익권이네요. 같은 집안 다른 집안. 다른 집안이니까 안 되네요. 2번 봤더니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맞죠. 차선공제 2월 공제 안 되죠. 3번 봤더니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하고 뭐해요. 토지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네요. 같은 집안 다른 집안. 같은 집안이니까 합쳐서 250만 원. 맞죠. 4번에 봤더니 최대 5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건물하고 토지입니다. 같은 집안 다른 집안. 같은 집안이니까 250이 돼야 되죠. 그런데 봤더니 국내 9개입니다. 그러면 따로 250씩이니까 500이네요. 같은 집안은 원래 합쳐서 250인데 국내 따로 국외 따로예요. 5번 봤더니 기본공제는 어떤 것부터 공제해 준다.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 준다. 맞죠. 네.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풀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제발 좀 찍으세요. 푸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금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계산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그렇죠. 그러면 딱 하나 찍더라도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세표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딱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믿음기냐 아니냐예요. 왜? 기본공제 때문에. 믿음기는 기본공제가 안 되지만 믿음기가 아니면 되죠? 얼마. 그러면 공인중개사 문제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문제하고는 달리 숫자가 지저분하게 안 나와요. 뒤에가 0000으로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250만 원을 빼면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끝나는 것 중에서 제발 좀 찍으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답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거 설명드리려고 내놓은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죠. 공부할 때는 계산 문제 풀어봐야 돼요? 안 풀어봐야 돼요? 제발 좀 풀어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계산식을 알면 이론이 되게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풀어내라고 했었냐면 과세표준을 풀어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고 차익을 구하시고 장특공제를 빼서 소득을 구하시고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라 이 소리죠? 그런데 봤더니 둘 다 실거래가 확인되네요. 그렇죠? 실거래가 확인되니까 다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20억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4억 5천인데 자본측 지출하고 양도비가 5천이 있으니까 15억이네요. 합쳐서 그러면 양도 차익은 5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고 5년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비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고가 주택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5억 전체가 아니라 20억 중에서 12억을 뺀 8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니까 몇 프로?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8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40% 됐죠? 40%니까 5, 4, 20 2억 남죠? 그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금 해줄 건지 말 건지 따져봐야 되는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1주택자고 3년 보유했고 보유 및 거주가 각각 5년이니까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되고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했으니 몇 프로짜리? 4%짜리입니다. 그러면 4%짜리니까 보유 곱하기 4 거주 곱하기 4 20% 20%에서 40% 공제가 가능하네요. 40% 공제하고 남는 60% 2, 62 1억 2천 나오죠? 믿음기 아니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억 1,750만 원이 답이겠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계산 문제예요. 이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숫자를 단순하게 시켰던 거죠. 작년에는 25억으로 나왔거든요. 양도가에게 그리고 이걸 좀 더 어렵게 내면 여기를 실거래가를 안 줘요. 취득 당시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환산가로 가야죠. 환산가로 가려면 이걸 보여야죠. 이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 크기대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죠? 과세 표준 계산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과세 표준에 한해서요. 믿음기만 아니라면 50만 원에서 끝나는 것에서 답을 찍으라고요. 그게 답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림 그려놓고 가자. 4, 5, 6, 7, 6 됐죠? 자, 그려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봤더니 상가 건물입니다. 위칸, 아래칸 죄송합니다. 4, 5, 6, 7 욕한 거 아니에요. 잘못 들으셨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상가 건물이니까 위칸, 아래칸 아래칸 보유기간이 6개월이니까 50%짜리네요. 1번 틀렸죠? 자, 2번 보죠. 상가 건물이니까 위칸, 아래칸 아래칸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40%네요. 2번 틀렸죠? 3번은 분양권이니까 위칸, 아래칸 위칸 보유기간이 10개월이니까 여기에 들어오네요. 3번 맞죠? 4번은요 입주권이니까 위칸, 아래칸 위칸 위칸이죠?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이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네요. 5번은 분양권입니다. 위칸, 아래칸 위칸 보유기간이 2년 넘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네요. 60%짜리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4, 5, 6, 7 딱 적어놓고 문제 풀면 답 그냥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보셨죠?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위칸으로 갈 거냐 아래칸으로 갈 거냐 그것만 선택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미등기는 맞아요? 맞죠? 왜? 필요경비니까 계산공제는 필요경비거든요. 2번 봤더니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도시개발법인데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았답니다. 등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믿은 게 아니죠? 3번 봤더니 상속이 개시된 날로 간대요. 맞죠? 4번 봤더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대요.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는 세율이 나왔어야죠. 장특공제가 아니고 뭘 적용함에 있어서 세율 세율이라고 나왔어야죠. 유일하게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경우는 뭐 판단할 때? 세율 판단할 때만 5번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대요. 상속세는 맞죠? 상속세는 비용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거주자 갑이 배우자인 거주자 을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건물을 7년 보유하고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증여받아서 뭐 했다? 양도했다. 그럼 그림 그리고 들어가자. 그죠?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뭐 한 다음에 증여한 다음에 이걸 뭐 했다? 양도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순서 갑을인지 을갑인지를 봐야 돼요. 봤더니 갑을이에요? 을갑이에요? 을갑이죠. 갑은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한글 문제 그러면 을 갑 됐나요? 그런데 둘 관계가 무슨 관계? 배우자 둘이 거래한 물건은 건물 부동산 10년 이내 팔았죠? 뭐에 해당해요? 2월 과세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고 거래 물건이 부동산이고 10년 이내 팔았으니까 그죠? 2월 과세죠? 2월 과세면 내가 니꺼 판다 됐나요? 그러면 1번부터 보죠. 납세의무자는 을이다. 1번 틀렸죠?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갑이 돼야 되고 갑의 주소지가 납세지죠. 거주자니까. 2번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식가액으로 간다. 맞죠? 3번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맞아요? 맞죠? 2월 과세인 경우에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납반 증여세를 비용 처리해준다. 그랬죠? 4번 보유기관은 누가 을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맞죠? 5번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연대납세무는 부인규정일 때만. 보세요. 딱 그림 그려놓고 보면 답은 보이잖아요. 대신 갑을 순서를 잘 맞추셔야죠. 이거 잘못 맞추면 분명히 답이 1번으로 가거든요. 1번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가요. 죄송합니다. 답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 풀어드리면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지간하면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봤더니 양도일 달의 말일 3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3개월이 나오려면 부담부증이요. 맞죠? 2번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이 나왔으니까 예외 아니에요? 예외 항목 아니죠? 그러면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즉 양도일 대신 허가일을 쓰는 경우 어떤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두 번째 달 대신 반기를 쓰는 경우 주식 없죠? 세 번째 2개월 대신 3개월을 쓰는 경우 부담부증이 없죠? 없으니까 원칙 그대로 신탁수익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3번 봤더니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맞아요? 맞죠? 4번 봤더니 예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대요. 맞죠?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5번 확정신고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예정신고 안 했대요. 예정신고 안 했으면 확정신고는 무조건 해야죠. 과세표준이 있든 없든 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 보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납 제도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어디에만 재산세 2번 분할납부 할 수 있답니다. 가능해요? 분할납부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2개월 맞아요?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700이네요. 안 되죠? 700이면 분할납부가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얼마 넘었을 때 가능해요? 천만 원이 넘어야 가능한 거니까. 3번 확정신고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예정신고를 했대요. 맞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4번 봤더니 결정세액에 더한답니다. 10%를. 그래서 봤더니 신축 5년 감정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액의 5%죠. 5% 5번 봤더니 다음 연도 6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6월 달에 내는 경우 없어요. 다음 연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확정신고라는 이야기고 확정신고는 무조건 언제? 5월 말까지죠. 5월 말까지. 마지막 10번 문제. 국외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납세무가 있대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 맞죠? 2번 70% 세율이 적용된대요. 미등기는. 틀렸죠? 국외는 죽었다 깨어나도 6에서 45%입니다. 미등기든 아니든. 3번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국외니까. 4번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5번 환차익입니다. 양도소득 금액 범위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죠. 환차익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1, 2월 강의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식사하시고 나서 기말고사 잘 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셨나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